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수님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터울로 1%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정도 성함이 어떤 분이었는지 5년마다 1% 감소 법칙인가 잘 아시는 분 가운데 사립대학교 총장을 우연히 맡게 됐는데 사립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뭐 작은 일까지 다 교육부하고 인원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평소 규제 핵파 규제 개혁 이런 것을 많이 외친 분인데 들어가 보니까 기가 차더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겠죠. 김영한 충북지사가 오죽 답답했으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그냥 내가 여러분들 장차관이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관료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쿵한한 겁니다. 그냥 표본을 보고 모집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관들 가운데 이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관들 가운데 좀 설치면서 무슨 이의라도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려고 예를 들면 과거에 오래 전 이야기지만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을 때 삼성전자의 굉장히 귀한 인재인 진대제 장관을 여러분들 정통부 장관으로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진대제 장관이 와가지고 그래도 바람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장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여러분들 자리 차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다 통합니다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슬슬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큰 역할을 했던 김영한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김영한 씨가 아마 정통부 장관인가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을 겁니다 치과의사 출신이죠 비교적 합리적인 과거에는 민주당에 이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김영한 충북기사님처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꽉꽉 메어 놓으면 활주로에 제가 들어눕겠습니다 감방가를 각오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죽 답답했으면 장관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당의 김영한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냥 신문고를 활용한 겁니다 오늘날 신문고가 페이스북이니까 다 지금 장관들 다 납작 엎드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책이 여러분들 안 잡히게 조용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대통령 혼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는 거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한 충북지사가 충북을 올과 메고 있는 각종 규제를 언급하면서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런 제목의 호소문을 공개했다 김영한 지사 같으면 대통령 독대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일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 하려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사업 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하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실타래처럼 여러분들 얽히고 슬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씩 여러분들 풀어가지고 일을 도모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충청북도 도지사의 절망이 대한민국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됩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가 태만에 TSMC에 밀리는 상황에 전기차 특히 배터리 바이오가 선전하고 있는데 충북의 오송 등 충북에서는 이런 유망 사업에 공단 부지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 유치를 더는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어서 기가 막힙니다 지사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정도의 글을 썼다는 이야기는 그냥 직접 만나면 육두문자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없어서 오송의 바이오 신단 부지가 산단 부지가 쪼그라들더니 농업진흥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부동의가 되어 떠내려갑니다 농사지역아 어떻게 다 잘 살 겁니까 쌀이 남아도는 지금 이래도 되는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려도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휘기병 치료를 위한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오고 AI 영재고도 국제학교도 물거핌이 되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양극제 음극제 신약 의료 첨단산하고 화장품 산업이 물거핌이 될 위기에 제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이 불황 중에 수십만 병의 배터리 공장 부지를 달라고 투자 기업들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 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거는 절대 그래서 안 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달려와 관심을 보이고 해결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더 느리고 더 느긋합니다 나중에 배가 고파봐야 정신대로 재리겠다 지난해 30조 투자가 충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 흑자도 이곳에도 이루어졌고 투자 성장 1위의 성과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서서히 저물고 갑니다 도대체 땅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땅이 없어서 바이오 배터리 공장을 못 짓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산냐고 온 천지가 뭡니까 공단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온 세상을 다 여러분들 그냥 다 올가매 가지고 60년대 여러분들 만드는 그린 벨트로 칭칭 둘러 가지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냥 미래를 한 겁니다 완전히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던 당시에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생각 하나로 세상을 열었던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시장을 만들면 그게 우리 시장이지 남시장이 아니다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많은 나라들이 뭡니까 수입 대체 산업 육성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온통 친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갈 때 시장 친화적이고 수출 친화적인 그것 자체가 뭡니까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생각이었죠 그거를 가지고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겁니다 물론 공박사님이나 먹고 살지 우리는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 사는 거 있죠 기적입니다 기적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청남대 대통령 별장의 주인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왜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 밥 한 끼 못 팔고 55만 평이 이 정원에서 커피숍 하나 호텔 하나를 못 진단 말입니까 대통령들은 이곳에 잠을 자고 식사를 했는데 국민들은 잠도 못 자고 커피도 식사도 못 한답니다 한 방울도 대청호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무심증으로 차지파에 보내는데 제발 청남대 5km 곱하기 5km 마트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액을 복그래도 달 1cm의 규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도 영이 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호소는 그냥 제가 관직에 직접 있어서 일을 처리해 본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관문화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식인지 그냥 훤히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좁고 국토가 좁고 그렇게 생각을 가난하게 하니까 국토가 좁으면 고밀도 개발해가지고 집값을 낮출 수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싱가포르나 홍콩하고 비교해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산지도 개발하면 얼마나 멋지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퇴치 공급을 늘려가지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처럼 다차처럼 제2의 주택도 가지도록 그렇게 팍팍 풀면 이런 건축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예요 인력 수요도 있을 것이고 뭡니까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 녹색 장원님 말씀처럼 현실이 가난한 것보다 생각이 가난한 것이 더 무섭습니다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인들 가운데서 참 독특한 분이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서 불을 일으킨 분이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 출항해서 40일 50일 인도왕 여러분들 망망대해서 참치자박이 선장을 하면 얼마나 젊은 날 생각이 많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 생각이 뭡니까 그냥 지도를 대륙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거꾸로 봐라 그러면 한국이 중심이 돼서 해양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중동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나 남미 국가인 큰 하나의 일종의 시범 사례가 될 거 아닙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가난한 데서 출발해 가지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지 않습니까 지사가 장관을 만나서 없어도 했을 것이고 실무자를 만나서 없어도 했을 건데 이렇게 호소문을 쓸 정도가 되면 도대체 지금 나라가 어느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님의 장관이 두렵고 수없이 장관한테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충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두렵고 세종시 공무원이 두렵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곳곳에 규제가 아닌 것이 없고 이 정부 하에서도 이런 규제가 풀려나갈 기미도 희망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립대학교 총장이 돼 보니까 교육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내용이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업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난으로 가는 길에 들었은 지가 한참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적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확대지향적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축소지향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16년째 이런들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대학이 완전히 내가 지금 많이 초토화됐을 겁니다 아무도 목력 케어 안 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무려가 뭡니까 외국의 자식들 다 교육을 보내고 그냥 한국 대학들은 가격통제 경제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 최악의 여러분들 경제정책이 가격통제입니다 가격통제하면 로마시대 때 식량통제 가격통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분들 좌익정책들 좌파정책들은 기본적으로 통제입니다 통제 그 통제하면 망하지 않는 산업이 없는 겁니다 나라를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율사 변호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율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소위 법 공부한 사람들은 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일본 말로 와쿠라 하지 않습니까 그 와쿠를 못 벗어나도록 딱 그냥 생각이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계속 내려앉는 겁니다 와쿠 털을 못 깨는 겁니다 털을 영어 표현은 out of box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털을 깨야 되거든 털을 선거 부정도 이런 보려면 털을 깰 수 있어서 선거 부정이 보이지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노 그런 털에 갇힌 인간들은 평생을 가더라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생각을 깨면 말과 글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주어진 파일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 것에만 익숙하지 그걸 어떻게 좀 키워가지고 우리가 부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지 이게 없는 겁니다 다 장착한들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받은 장관들 가운데 나 이름은 이름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뭐 일한다 끄떡떼봐야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또 감방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학습효과인 겁니다 옛날에 젊은 날 민주화운동 하다 김영한 씨는 감방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아 또 감방 가야겠다 또 감방 가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나라가 개혁의 속도에 뒤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처져서 망국으로 가는데 저라도 외마디 비명을 질리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150건 가까운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 4.15 총선에서 재금표가 완료된 게 6건입니다 13명이 포기를 했고 120여 건 정도는 하나도 여러분들 진행이 안 됐습니다 나는 내가 나서 자란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참 서글픔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끼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라를 이끄는 사람도 아니고 봄이 오면 저는 하는 수 없이 충주와 대청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오송과 청주비행장 활주로에 들어 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시도 쓰고 글도 잘 쓰는데 자기 심정을 참 잘 담아냈네요 나라가 계획의 속도에 뒤지고 시대의 흐름 속에 뒤쳐져서 망국으로 가는데 저라도 외마디 비명을 찔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온 나라의 깊이 박힌 규제의 못을 빼고 비에 젖은 녹슨 혁신의 갑옷을 벗어 던지기 전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도체의 낡은 사고와 간행이 알랄이 박혀 있습니다 이래서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선거가 선거마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인간들이 수만 명이 될 건데 단 한 사람도 뭡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면 나라가 기강과 규율과 정신과 근본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지금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이 참 좋은 말입니다 표본 집단을 보면 모집단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위조 투표제 한 장 나온 게 뭐가 문제고 그 한 장이 뭡니까 모집단에서 무슨 짓거리가 일어난지를 다 알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도 있고 돈이 되면 열심히 사는 그런 순발력도 있고 그런 장점이 우려가 있죠 그것을 출구를 잘 만들어주면 신나게 멈게 질주하는 그런 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불법과 불의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발생해도 모두가 침묵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저항했던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항의했던 세대거든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항의하고 누가 저항할 겁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일을 40대 50대가 이런 마타가 심도 세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이런 마타가 총대를 들고 지금 달리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오늘 참 여러분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내륙에 있는데 수도권 충청권 80%의 식수 용서를 대주고 규제 폭탄의 물벼락을 맞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 잠재를 그냥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진실로 이 못난 도지사가 진실로 미치고 팔짝 뛰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새벽 3시에 그냥 그를 완전 일필휘지로 갈긴 같네요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화닭지가 나가지고 당장 때려치우고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하려면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저기 하려면 저기서 브레이크 걸고 그럼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해져 봐야 정신들을 차리지 이제 가난해지 못 일어납니다 이제는 가난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첨에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든 문제는 딱 보면 선거를 처리하는 걸 보면 저는 뭐 너무나 확연한 거죠 선거를 처리한 걸 보면 아 이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그것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 겉 이면에 속이 아무리 멈축히 가고 있는 걸로 부족한 개념한 걸 보면 이게 진짜 컴댉이 이렇게 보면 제가 한 번가 더 이상